아 먼지탈출 근데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는 좀 잘 안 보이나? 나연? 네 여기 보여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연이의 포카는 왜 잘 나오지 않는 걸까요? 잘 나오지 않아요 잘 나와요? 네 아 그래요? 찌그널이 잘 안 나왔죠? 제가 방금 물어봤어요 팬매 언니께 제가 포카는 왜 잘 나오지 않냐고 회사에서 포카 다 숨긴 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래요 여러분들이 못 찾아낸 거예요 해외로 나갔어 네? 해외로 나갔어? 해외로 나갔어? 왜 냉방만 해외로 갔어? 해외로 나갔어? 아 진짜? 과연 부인하래요? 하하하 하하하 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네요 하하하 내가 포카를 만들어 주고 싶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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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지? 뭐할까요? 하하하 하하하 네? 포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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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남들이 막 입고 척 하는 거라고 구니까 많이는 힘들어 반응이 없네 저는 근데 립싱크 잘해요 원스가 해주면 립싱크 할 자신 있어요 뭐하지? 도라이모? 도라이모는 뭐지? 징구야 다음은 뭐예요? 나 잘하는 거 같아 손 떼고 싶은 거 무슨 말이야? 징구야 비비크림 빵빵 뭐하지? 뭐하지? 범죄도시? 범죄도시 해줘요 네? 범죄도시요 범죄도시 제가 안 봐가지고 범죄도시요 이건가? 이거 아인가? 뭐 있지? 또 뭐 있지? 요즘? 요즘 드라마 안 봐요 도끼비 봤어요? 도깨비 봤죠? 날이 오져서 잊지 않아서 제가 립슨 깔게요 날이 오져서 오지지 않아서 적당히 오져서 따 보지 모든 날을 지렸다 시작 원숭아예요 하나 둘 셋 고요한 밤이고요 각이고요 이거 욕 아니죠? 써도 되죠? 사실 저 진짜 많이 써요 저 모모랑 많이 써요 저 모모랑 많이 써요 저 모모랑 많이 써요 땡싱 오지모예요 땡싱 모시래서 바뀌었어요 뭐지? 급식체? 네 오케이 보감 동이 동이 동이? 어? 뭐가 그거 제가 SNL 다 봤거든요 동이 어? 뭐가? 어제 MC처럼 잘했어요? 제가 못했죠 제가 못했죠 역시 저도 만수밖에 없어요 야 어제 너가 나보다 잘했어 기억 안 나? 아니요 나도 웃기 때문에 즐거웠어요 모모가 근데 저 때문에 최고로 행복했네요 그 순간에 어제 제 세일주에서 제일 웃었어요 진짜 진짜 모모가 아니고 모모 때문에 제가 더 웃을 거예요 아니 제가 엄청 기잘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잘했었고 아니 지금 형님 아니 지금 아니 지금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래서 제가 웃음 처벌하고 사실 카메라가 딴 데 찍을 때 계속 했는데도 왜 이래? 왜 이래? 뭐야 문장은? 네? 문장은? 문장? 문장? 문장은? 신어 신어 그거? 아니 맞다 맞다 이거 들어줘요 아니요 그 선호동 전수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네 신호동 이거를요 그 전날에 그 연습을 하다가 신호동 전수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 이거 아니라고 그래서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다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다가 그 다음날에 이제 가서 그 작가님이 발음까지 다 써줬어요 발음대로 손 이렇게 쳐줬어요 그래서 손 손 손 손 손 이렇게 가서 거기서 신호동 전수입니다 이러고 저 몰랐어요 거기서 좀 자신 있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다고 왜 이제 오빠가 너 거기서 신호동 전수입니다 이러고 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거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 1년 7개월만 앱 컴백 하셨는데 다시 할게요 1년 7개월만 앱 컴백을 하셨는데 오늘을 기다려준 팬분들을 위해서 특급 이벤트를 준비하셨다고요 잘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그전에 다른 최초공개 무대부터 먼저 보고 가시죠 네 나도 잘해 저 그거 손 손 손 손 손 손 손 댄싱 오진 좋아요 공은 그거 잘하잖아요 어 혹시 보인대요? 고마워 괜찮아 너무 재밌어요 오진 조용 지리구요 보영한 밤이구요 상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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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세는 또 날아가 줘야지 뒤쳐주지 않으면 그냥 안다고 그냥 한 거예요 에바 알죠? 이거 배웠어요 저한테 어제 저는 에바나는 참치가 진짜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냥 지오넨 말인 줄 알았는데 에바티나라고 있더라구요 몰랐어요? 아 뭐야 뒤쳐져 아 진짜 뒤쳐져 그거 맛있어 그거 맛있어요? 제가 좀 앞서가는 여자네요 이런 거 뒤쳐지면 안 돼 근데 그거 나쁜 뜻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감탄자예요? 아 감탄자예요? 원스 그런 말 써도 돼요? 안 쓸래요 아무런 그런 말도 안 쓸래요 뭐라고요? 선생님 아니에요 안 쓸래요 나는 학식이니까 학식채 쓸래 학식채 없어요? 내가 만들면 되지 안 쓸래요 넌 뛰어 나 저쪽으로 잘 못 들었을까? 다행히 보쪼 난 안 믿는 걸 믿는 걸 난 안 믿는 걸 난 안 믿는 걸 엄마가 안 믿는 걸 난 안 믿는 걸 내 이렇게 곁에 배 옆에 있어줄래 두드리는 번도 어때 나 이렇게 다닐게 öl수야 진심으로 싫어했어 아니야 좋았어 정연아! 아우! 이건 어디서 사요? 지연철에서 이런 거 봐라? 내일 가서 사야지 이거 어디서 사서 샀어야지 진짜? 11번가, 11번가 11번가? 11번가? 11번가에 뭐라고 치면 나와요? 노래방 마이크? 노래방 마이크 궁금할 때 12번가? 다시 궁금할 때 12번가! 클레오파트라 어, 난 목이 너무 아파 아, 그래? 그래?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돼가는 포테이토칩 오케이, 세호 해보자 렛츠고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모레미토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우리 아빠 아 character는 세상에서 어쩌구 저쩍은 뭐 하고 있는지 안녀~~ 하면 음이 똑같은데요? 음이 똑같은데요? 나도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몰랐어 진짜 눈앞 봤어 깜짝 놀랐어 우리 한 바퀴를 더 떠네 한 바퀴를 더 떠네 허리 너무 못 걷지 너무 가까이 올라갔잖아 허리 아직 고친가 봐 리더도 입생이야 그래도 내 생이 고깅 한 번 한 명이 너무 먼지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평소에 아 아 아 다른 걸 한번 떠볼까? 진짜 시작! 시작! 왜 끌고 있어? 귀여워 우리 연습하들 연습하자 에코 끄고 에코 끄고 에코 끄고 에코 끄고 에코 끄고 에코 뿜뿜 응 응 응 어 정말 이 먼지가 응 먼지 응 또 가게 3 2 베이비 I'm missing you missing you 너 말고 아무도 필요없어 베이비 I'm missing you missing you 날 버려두고 베이비 모모댄태가 어디갔니 요 그게 싫어 싫어 여기까지는 날 아득바득 꿈일 거라고 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이나 날 잠에서 깨어 다시 안 넌 내게 약속했어 지대책 없이 누굽게 믿었을 바보같이 떠날 땐 양심해 갓책 없이 그런 너희들 보고 싶어 베이비 베이비 I'm missing you I'm missing you 나연씨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나연 언니 언니 내가 데리고 오잖아요 그거 얘기했어요? 아니요 비밀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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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PH casos 엘PH 어? 아ø érieur realized off 엘PH 엘PH 성소 다수 일어나야 돼 나쁜 날만 하고 으! 주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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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쓰여요 이러는 거예요 또 따로 해줘요? 따로 해줘요? 뭐 약간 모르겠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러면 차이스 노래 힘내라는 곡을 듣는데 힘을 랩, 랩이 던, 김밥 힘을 랩, 랩이 던, 김밥 별로예요 이게 쯔위 가면은 강아지 영상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슬픈 일 있을 때 강아지 영상 봐가지고 눈물 땅 흘리고 굿 아니, 나 진짜 옆에서 대기하는데 쯔위가 여기 있는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강아지 영상 밖에 안 보여요 쯔위가 아 아니에요 쯔위는 강아지 영상 한번 보지 않아요 저 새로운 걸 발견했는데 최근에 쯔위가 쯔위가 뭐 이렇게 실실 웃으면서 보고 있는 거였어요 쯔위가 너 뭐 봐? 그랬더니 인터넷에 자기 쯔위 여부 검색해가지고 자기 걸 영상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고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아니 나 그걸 그러니까 아니, 아니, 잠시만 그리고 나한테 내 영상 같이 볼래? 내가 있는 모습 같이 볼래? 그래서 앞보다 진짜 웃긴 게 그냥 트와이스 이제 모니터 하나구나 그게 아니라 이제 팬분들께서 체온이만 나오는 부분 편집하는 그런 영상 있잖아요 그것만 이제 뭐 아기맹수에 뭐 체험기 뭐 아기맹수에 뭐 어떤 뭐 어떤 말투 씻던 말투 뭐 이런 이런 건 전화 안 맞았다 와 최윤지 지켰네 아니 이게 유튜브 거기 잠깐 숨어도 돼 아 유튜브를 보면은 그게 영상이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별명 1 저희 트와이스에 대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저 제가 스위스 갔던 제 별명 2 뭐하고 와서 편집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지? 본 거죠 근데 뭔가 재밌길래 아니 부끄러워하지 마요 저도 나연 있던 영상 봤어요 아닌데 아닌데 모모 말로는 어제 팬미팅에서 그냥 이렇게 했던 영상 같이 볼래? 이랬다는데 아니 그건 제가 너무 심심했어요 인정? 네 옆에 아 인정 인정인데 모모언니가 옆에 있어서 모모언니와 같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괜찮아 포니터리 한 거야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건데 보면 좋잖아요 다 보잖아요 다 보잖아요 저도 봐요 맞아 나도 다 보잖아 너도 보잖아 너 정연 있던 영상 안 봐? 보잖아 뭐래 언니 보잖아 다 봐서 보잖아 할 말 없어 정연 정연 비율 이런 거 다 보잖아 정연 소두 이런 거 다 보잖아 정연 소두 이런 거 다 보잖아 이쪽으로 보셔도 되게 떨린다 지금 몸이 떨려요 어머 진동인 줄 저도 보긴 하지만 저희 어머님보다 저희 어머님이 더 많이 보세요 당연히 저한테 맞아 나도 엄마가 엄마는 엄마가 보내주세요 엄마는 엄마가 보내주세요 다들 많이 보내셔요 재영이도 나도 해주니 아무도 안 들어주세요 아니 그쵸 아니 그건 지현이도 만만치 않아요? 저번에 팬미팅에서 자 여러분 신나면 다 같이 일어나주세요 했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 선배님 알고 쇼케이스야 그리고 그때 내가 나오고 있었고 내 변명 아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방송을 지나다니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지현이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현이 뭐 왜냐면 인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얘기하는 사람이 되겠지 그치 그치 등에 가서 인사를 해야 그래 리더볼이 다 맞다 어쨌든 저희 가야돼요 근데 맞아요 저희 그래서 한마디 해봤습니다 그거 비밀 스케줄이 있거든요 이거는 비밀 스케줄인데 이거는 원래 인업 스케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절대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스케줄이에요 맞습니다 그 스케줄 이제 한 두 시간 전은 하고 올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알아요? 이미 아시잖아 모르시죠? 어떻게 알아요? 스포어 있구만 맨날 자기가 스포어하는 거 다 해놓고 나한테만 스포하지 말라 해 그쵸? 아니 있잖아요 나 하고 싶은 말 있는데 우리 내일 쉬니까 어디 우리 스케줄 있나 찾아보지 말고 원스도 쉬어요 왜냐면 아까 어떤 원스가 얘기해줬는데 밤에 거의 새때요 저희는 그 출근길에 맞아요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진짜 내일 스케줄 없으니까 진짜 쉬어요 알았죠? 푹 쉬어요 원스도 저희 진짜 내일 완전 쉬어요 내일은 충전합시다 우리 모두 에너지 충전 에너지 충전 충전 인 Co.. 저는 마사지 받으러 갈 거예요 stad주들 모자도 마사지 받으러 갈까? 나는 염색할거야 나는 염색할거야 되게 스포츠 알아놔서 얘 염색한대요 나연언니 내일 머리 자르잖아 나연언니 내일 쇼컷으로 머리 자르잖아 쇼컷은 아니고 티티 때 머리 있잖아요 나연언니 나처럼 이만큼 자를거잖아 샵에 가긴 가요 나 내일 머리 밀어 오고 군대 가요 네 모모언니 군대 간대요 안 밀어요 반성의 시간 오 내일보다 앞머리 깜대요 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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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어디 있을거 같잖아 1번 표지 좀 가면은 저 거짓말하지 않을께요 아 원스룸은 그걸 말하려다 까모건데 정연이 예명생겼어요 유구히 구히요 구히 별다른 뜻은 없지만 그냥 활동명이 구히에요 알고계시라고요 많은 트위터 홈페이지 이름들 유구히 라고 해주세요 진짜 바뀌는 있겠다 이제 이 표지가 끝나면 구히시 구히다쿠 오늘 이스라엘 해주세요 구히시 구히시 아니에요 오늘 말을 많이 안한 미나가 어 미나 삼희시 삼희였어 아까 모모가 나한테 오희랑 했어 아 그럼 오희시야 오희시 오희시 오 모모보다 하나가 미나 오희시네 이게 별거는 뜻이 아니라 그냥 얼굴 생김새에서 나오는 느낌으로 지은건데 그럼 사흐이 누구야? 사희시 사희가 아마 산하일걸? 산하? 산하가 사희시고 오희시 그럼 마무리해주세요 오희시 나한테 왜 그러지? 삼희 누구야? 삼희시가 아마 다현씨 아니에요? 아 헐 나 다현이 보다 낮아? 아 너무 하얗고 오희시 나 오희야 네? 이래서 나현언니가 구히야? 와 다 정했어 우리가 구히시 구히시 오늘 너무 수고 많아요 어 미나씨 미나가 해줘요 저는 다음에는 3위전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밤샘 오늘 밤샘 밤샘이 너무 많으니까 어서 집에가서 쉬어요 오늘 고마워요 그리고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일풍도 와인한 윌리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1위 너무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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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아 잘 가 조심히 돌아가요 조심히 가요 오늘 진짜 가서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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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잘 가 조심히 가요 안녕 차영아 잘 가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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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이!